클레버케어의 유연한 수당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. 클레버케어의 회원님들께서는 유연한 건강 및 웰리스 수당카드를 사용하여 해량되는 일반의약품, 한방 건강보조제, 그리고 피트니스 활동 미용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. 선불크레딧 또는 대비카드를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레버케어는 플렉스카드에 바로 정립되는 분기별 수당을 드림으로써 회원님들께 여러 범주에 걸친 건강 및 웰리스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드립니다. 플렉스카드는 여러분의 클레버케어,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한 가지 혜택입니다. 플렉스카드로 번거로운 환급 절차 없이 더 많은 혜택과 유연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모은 돈은 지갑에 두시고 플렉스카드를 사용하여 다음에 여러 비용을 지불하십시오. 1. 일반의약품 치약, 아스피린, 감기약 등 2. 피트니스 및 웰리스 활동 골프, 요가, 필라테스, 헬스장 등 회원권 3. 한방 건강 보조제, 인삼 등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고 이제는 건강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혜택을 즐길 때입니다.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에 가고 의사 진료를 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. 유연한 카드와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833-721-4351, TTY-711번으로 전화하셔서 저희의 친절한 메디케어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